아 1년 3개월 만에 우리 크로스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우리 기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나이세요! We are 크로스진 of Asian!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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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초심을 잃지 않았나요? 네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1년이 조금 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긴장도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지 몰랐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탁구야는 이게 손을 두기도 하고 지금 제일 지금 여유로운 척 하고 있어요 아까 뒤에서 나온 긴장 좀 오랜만에 해서 긴장된다고 그러더니 제일 여유로운 척 네 카메라가 떠있으니까 이게 신이 나네요 아 또 본능이 살아나네요 아 아 아 아 아 마이크 좀 크게 해달래요 자기꺼만 네 탁구야 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혹시 기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할 분이 있나요? 방금 뭐 한 명씩 그러면은 그럼 간단하게 네 이름 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영이 형부터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진의 맏형 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진의 닭구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진의 리더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진의 막내 용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진의 성민입니다 정필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하단이 인사가 끝나고 이제 바로 포토타임이 진행이 될텐데 포토타임은 개인별로 한 명씩 하고 하단이 다섯 명 완전체로 할 거니까요 잠깐 퇴장해서 뒤에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실 이제 크로스진이 자 사실 이제 크로스진이